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짠! 엄청 커요. 대박 날아. 진짜 날아. 대박. 미쳤어. 아 아 아 5 4 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짠짠 콜루 보관 구닥꾸덕 오마이 오지마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마카롱 갑자기 아... 양념장 치즈베리 너무 맛있어 엄청 잘 익었어요 너무 맛있어 으흐흠 오우 맛있다 삼겹살은 아름다운 고구마 튀김 단무지는 고구마 튀김 하얀색과 진한 고구마 튀김 고구마 튀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